용의해인 그 2024년이 그 음력 생일의 그 날짜가 또 홀수로 끝나는 그런 분들에게는 큰 그 기회의 해가 되어줄 것입니다. 음력 생일 날짜가 그 홀수일 때는 그 풍수적인 또 수비학적인 그 여러가지 상징을 담게 됩니다. 그런데 그 용의해가 이렇게 온다면 가장 그 두드러진 그 상징 가운데 바로 그 활력있는 그 진취적인 기운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. 그 위세를 더욱 광풍처럼 또 드러내게 되는 해가 바로 2024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런 그 일련의 작용은 흡사 그 용의 움직임을 그 보는 듯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일맥 상통이라는 그 단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. 용의 움직임과 또 2024년 그 여러분들의 그 운세 전개가 큰 그 줄기에서 또 맥이 닿아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. 이렇게 그 음력 생일의 그 끝자리가 그 홀수로 끝나는 그런 분들은 행운의 그 흐름에 또 시의적절하게 탑승할 수 있음도 또 함께 암시합니다. 흔히 그 호랑이의 등을 타는 그런 기세등등한 운세를 승승장구의 그 운세로 이야기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그 용의 등을 타는 그런 형국이라면 이건 또 차원이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. 용은 그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. 날아다니는 그 동물입니다. 이런 그 용의 등에 탄 그런 형국을 맞이한다면 그건 그 비약적인 그 운세의 발전을 의미합니다. 물론 그 등용이라고 하는 그 출세의 문 또 번영의 문을 통과하게 되는 그런 그 신분과 지유의 그 상승도 덤으로 또 수반됩니다. 이렇게 그 우기를 승천하는 그런 돈복을 만날 수 있는 그 절호의 해가 바로 그 2024년이 된다는 것입니다. 이때 그 이런 그 운세 예측이 예측이나 또 희망에만 그 머무르지 않고 실제 그 여러분들 앞에 그 벌어지는 그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이 시기에 맞는 간단한 또 풍수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음력 생일의 그 끝자리 생일 날짜가 그 홀수인 분들은 집의 구역 가운데 그 활력의 구역이 있습니다. 바로 남쪽 구역 불의 구역입니다. 그곳에 여러분들께서 그 활력을 몰고 올 수 있는 그 풍수 조치로 이런 것 등을 놓아주시면 또 특히 좋은데요. 여러분들께서 그 다 쓴 그 립스틱이 있다면 그게 그 붉은색이라면 그게 그 빨간색이라면 버리지 마시고요. 그걸 그 풍수 상징품으로 집의 그 남쪽 구역의 그 2024년에 두어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그 사용했던 그 물건은 여러분들의 그 개인 에너지가 또 가득 담겨있기 때문에 특히 좋습니다. 또 이런 것 등이 그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한 번은 그 신었던 그런 그 빨간색 양말이 있다면 이런 그 빨간색 양말도 너무 좋죠. 그리고 열쇠 꼬리가 그 색이 또 빨간색이라면 이것도 역시 좋습니다.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그 손으로 접촉을 해주었던 어떤 그 작은 소품 인형이 또 빨간색이라면 이것 역시 또 아주 좋고요. 색이 그 빨간색을 그 충족시켜주면서 동시에 그 여러분들께서 그 접촉이 됐던 그런 물건이라면 또 다 좋다는 뜻입니다. 음력생일이 그 홀수로 끝나는 분들은 또 이런 그 풍수배치로 2024년에 크게 그 용이 주는 그 행운의 돈복을 거머쥐시기 바랍니다.